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만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개띠분들 올해 좋은 하반기 운세 올해 잘 잡으세요 병술생 15살 특히 6월생 8월생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4차 직업 말하자면 공부 많이 해서 변호사도 되고 반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러게끔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15살 오렌지 하반기서부터 하반기보다도 올달서부터 좋아 열심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발휘해서 큰 재능이 되고 큰 유명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27살 갑술생 5월하고 9월생 올해 보니까 초반에 4월달, 3월달, 윤 4월달 올해 윤달이 4월달에 두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많더라고요 갑술생들이 그래서 저희 계중의 손님 중에서도 올해 4월, 윤달까지 넘어가고 5월 초반에 취직이 되겠다고 했더니 마침 어저께 취직이 됐다고 고맙다고 제가 인사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취직이 안 되신 분들 우선은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도 내 법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알바를 하고 그러는데 알바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취직도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반기에는 이제 8월달서부터는 그래도 취직 못하시는 분들 시험에 또 공부 또 올해 올 봄에 시험 운들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해서 내년으로 또 미뤄주고 그랬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27세대 운이 열리고 대운이 열리니까요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 합격 확률이 85%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소방관이 되든 경찰관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은행에 갔다 취직을 하시든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들 합격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임술생 39, 아홉 수립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건강은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8월달 8월달에 임술생들 11월생 12월생들이 건강이 오래 안 좋고 잘못하면 또 몸에다가 간단하게 칼을 대는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몸 건강은 유지를 잘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또 이제 39일이라도 내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또 이러시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안 된다 소리 하시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이겨내시면 그래도 이 하반기 때는 7월달서부터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홉 수립도 일곱서부터 더 좋은 게 아홉 수립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힘들어 내시고요 물술생 63살 올해 조심할 거는 다 좋은데 이제 금전거래 뭐 누구를 갖다 보증으로 쓴다든지 이제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또 올해 오는 하반기 때 내 문서를 잡는 해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돌다리도 두둥겨 가랬다고 문서 운세가 있으니까 8월달서부터 이제 11월달까지 63살 무술생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땅을 사서 뭐 전원 주택을 지시든 그렇게 하셔가지고 올해 그래도 뭐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문서 운이 깊게 열려 있으니까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실수 없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운동 좀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이제 나이 잡수셨어도 나이와 이제 별개로 이제 하시는 일들을 뭐 자제분들한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은 뭐 갈키려고 하고 물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자손한테 충분히 아빠의 이제 업을 넘겨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노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가생활 건강을 위해서 지금 여행도 다니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해가면서 이제 틈틈이 시험시험 하면서 일을 하셔도 걱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재력의 재산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 갖다 잘 넘기셔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분들 개띠분들 올해 한 해 힘차게 힘차게 전진합시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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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